최근 엑스팔 사건과 관련해 도청 문제가 다시 화두에 올랐습니다. 공공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정부가 도청을 하는 것이 필요할까요? 아니면 개인의 사생활 보호가 더 중요할까요? 지난 98년장 영화 에너비 오브 스테이트는 도청을 소재로 한 액션 영화로 각종 도청 장치를 이용한 쫓고 쫓기는 추적 시인이 놀라움을 안겨줬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영화 속 도청이 현실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라는 것인데요. 도청, 과연 필요하기인지 영화를 통해 한번 확인해 보시죠. 1998년으로 추정되는 어느 해, 어느 날 오후 3시, 한역한 공원 호수에서 한 국회의원 변사체가 발견됩니다. 미국의 YTN으로 불릴만한 뉴스 전문 채널이 현장 중계를 하는 와중에 현장 검증을 나온 보안국 요원은 이상한 풍경을 하나 목격하게 됩니다. 급히 무전이 타전되고 국가보안국은 순식간에 비상체제에 돌입합니다. 도대체 카메라에 무엇이 잡혀길래 연간 80억 달러의 예산을 소비하는 이 거대 기관이 이 문제에 촉인장을 하는 것일까요? 사건은 이렇습니다. 감청 및 도청을 합법화하려는 법안 통과를 앞두고 보안국의 도청 팀장은 이 법안에 반대하는 국회의원을 비밀리에 만납니다. 국회의원을 회의해 안전하게 법안을 통과시키려 하지만 의원이 완강히 거부하자 살해해버리검 한 것이죠. 그리고 문제의 장면이 조류학자 카메라에 그대로 노출된 것입니다. 테이블 언론에 넘기려는 조류학자의 전화통을 도청한 보안국 요원들을 현장으로 급파하고 대대적인 테이프 회수 작전에 돌입합니다. 진실을 세상에 알리려는 조류학자와 자신들의 치부를 감추려는 보안국에 숨막히는 추격은 추첨단 장비들의 도움으로 마치 비디오 게임처럼 펼쳐집니다. 조류학자가 가까스로 도망친 곳은 다름 아닌 여성 소고 가게 그곳에서 대학 동창인 변호사 딘을 만나지만 딘은 도와달라는 조류학자의 말보다 죽빵 언니의 몸매가 더 관심거립니다. 딘이 잠시 한눈을 파는 사이 테이블 딘의 가방에 몰래 숨겨놓고 다시 도주하던 조류학자는 그만 불의의 사고를 당하게 되고 변호사 딘이 보안국의 새로운 타겟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지금까지가 131분이나 되는 영화의 프로로그였다면 이제부터 딘과 보안국 간의 쫓고 쫓기는 아니 어찌 보면 일방적으로 쫓기는 추격신이 영화의 주된 줄거리로 펼쳐집니다. 보안국은 딘의 개인정보를 마구잡이로 파헤쳐 딘의 옛 애인이자 정보원이던 레이첼의 존재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미국 전역에 거미줄처럼 퍼져있는 각종 카메라를 총성원해 딘이 문제의 비디오 테이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매트릭스 세트장도 아닌데 카메라는 75도 회전을 하고 문제의 테이프 있는 딘의 가방으로 화면은 쭈 민 합니다. 보안국의 도청 팀장은 팀원들의 브리핑을 받은 후 이번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획기적인 작전을 지시합니다. 바로 딘을 신용불량제로 만드는 것이죠. 팀장의 지시에 따라 딘의 집안 곳곳에 설치되는 몰래카메라와 각종 도청장비들 이제 딘의 집은 보안국 PC로 실시간 생중계되게 됩니다. 그와 더불어 병행되는 신용불량화 작전 딘은 영문도 모른 채 진퇴양란의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직장에서 해고당한 것은 둘째 문제고 더 큰 문제는 바로 딘의 집안에서 벌어집니다. 딘은 자신이 맡은 사건의 정보원으로 예대인 레이첼을 만나왔습니다. 그런데 보안국의 공작으로 레이첼이 딘의 정부로 오인받게 된 것이죠. 하루아침에 노숙자 신서로 전락한 딘이 간 것은 바로 놀랍게도 호텔 변호사라서 곧바로 길거리에 나완지는 않았지만 그의 신용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랩니다. 아직 사태 파악을 잘 못한 딘은 이 모든 일이 자신이 최근에 은혜 맡은 마피아 사건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그 사건의 정보원인 레이첼을 만납니다. 최근 딘은 마피아의 비디를 포착한 몰래카메라를 레이첼러부터 입수해 사건을 해결하려 했던 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몰래카메라를 촬영했다가 브리디라는 사람을 만나 이 꼬이고 꼬인 사건을 어떤 식으로든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 와중에도 보안국의 도청은 딘의 뒤를 계속해서 따라다닙니다. 어렵게 만난 브리디를 딘에게 뜻밖의 사실을 전달합니다. 자신을 추적하고 있는 검은 집단이 마피아가 아니라 정부 기관이라는 사실이었죠. 다시 시작되는 비디오 게임 딘의 일거수, 일투족은 24시간 추적됩니다. 자신의 일상을 되찾으려는 딘의 도주와 테이블 회수하려는 보안국의 공방은 점점 더 극단으로 치달아갑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다고 알려진 그 어떤 정보의 실체를 확인하기 위해 다시 레이첼을 만나러 온 딘 하지만 레이첼은 이미 싸늘한 시체로 변한 뒤였습니다. 보안국은 딘에게 살인 누명까지 씌워 그를 더욱더 궁지에 몰아넣으려고 한 것이죠. 하지만 보안국은 그것만으로는 양이 안 채는 모양입니다. 이제 죽음의 위협까지 감수해야 하는 딘 물론 딘이 위의 위기들을 모두 물리치고 결국 자신의 일상으로 회피하게 돌아간다는 것이 이 영화의 결말이긴 하지만 도총이 가져다주는 일상의 파괴와 인권의 유리는 끔찍하게 다가옵니다. 참고로 딘의 고단한 일상 회복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가까운 비디오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이트 앤 스타 박성호입니다.